힐링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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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여행입니다. 오즈콘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견득사이 이득을 보고던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국민을 한국에 이 Mystic 힐링여행 마요네즈 인기 은 에어딩 힐링 에어딩 이동 개혁 개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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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령 600년 된 배록나무입니다. 운송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주콘 율곡매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주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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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사랑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안채가 이렇게 나옵니다. 운한문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한문을 들어오니까 이곳이 어제각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곱 김정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곱 김정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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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죽간 뒤쪽에 어설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와보 진지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안감 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